따이브 준비 따이브 준비 따이브 준비, 가자!! 써도 돼, 박아도 돼 ör 왠지 다 잡을 거야, 마오까지 잡아 smile 자르반 올라온다 여기 따이브 준비 x 5 따이브 준비 x5 정글은 지 TED.. 정글은 누가 뭐래도 바이브 줌 야, 요은 monarch meny 어떻게 aşenda 그니까, 판테하고 일단은 세트를 우리가 밴하면은 마오카이가 살거든? 그냥 상대 마카오이 시킬까? 탑에서? 근데 세트 판테온 밴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 세트 판테온 밴 하자, 그냥 야, 아니면은 말파를 주고 싸이라는 거 어때, 탑에서? 아니면은 상대의 말파에서 1픽하게 해놓고 1,2픽을 마오카이, 사일러스 먹는 건 어때? 그러면 다 살리고 그냥 세트 판테온에 어, 세트 판테온에다가 밴하라를 말자를 쓰는 것도 괜찮아, 어때? 어, 말자... 좋아 보이지 않아? 아, 싸이 밴 안 돼, 이러면 말파 밴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사장, 상대의 말파 주면 너 뭐 할 거야? 마오가 편해, 말파가 편해? 마오가 편하지? 마오가 편해, 말파보다는 말파 밴 해, 그러면? 우리 일단 탑 나가야 돼, 여기서? 탑 뭐 할 거야? 싸이온 하고 싶은데, 안 되나? 싸이온 하자 우리 원딜 그리고 미스포츠 먼저 나가는 건 어때? 나쁘지 않아 난 미포가 제일 좋아보이거든, 원딜여서? 일단 미포까지 하자 자갈하려고 하자 자갈하려고 그러네? 나 킨드할 생각하거든? 나 킨드할게, 3픽에서 밴 뭐 할까? 잠깐만, 잠깐만 카이사 자를까, 카이사? 카이사, 싸미라 자르는 건 어때? 그냥 서포 자르지 내가 스키가 많아, 꼬고 아칼리, 아칼리 생각할게 아칼리 아니면 다른 건 뭐 할 거야, 만약에? 두 번째 건? 아칼리 밴댕하면? 에코가 난 좋아보이거든? 에코, 아칼리 두 개가 제일 좋아보이거든? 아잇 아칼리 밴댕했네? 아, 에코 하자, 에코, 에코 하자, 에코, 에코 다 겠추, 다 겠추 자열아카니네, 뭐 할래, 이러면? 아카니면은, 레오나 이런 것도 레오나, 톡꼬치, 브라움 중에 뭐 할까? 레오날래? 그래? 확인 이거 탑 개팰 것 같은데 탑 계속 다이브 못 깨, 그냥 다른 갑옷 처음부터 마오르로 잡아 조간 다이브 조심해야돼서 바텀 절대 교환하면 안 돼 쟤네도 1렙도 저거 1렙 초고 보는 거 존나 세거든? 자야, 라칸? 라칸이 만약에 풀 그거 하면은 에어본하면 같이 풀 교환해? 바로 빼, 그냥 반응해야 된다 아, 그래 민교 민교 뭐해, 김민교 어, 갈게 갈게 아, 나 템 고민했어 나 확인, 확인 어차피 5세 불리니까 그냥 일장 사야겠다 1렙 소프 중심에 만약 본 1렙 라칸 들어오면 바로 그 Q 딱 그 라칸 인간에 찍고 튀는 거다 으으으으으으 나 정법할게 이거 오구야, 나 화면 왜 이래? 민교, 여기 서 있을래? 내가 미드에 있다고 아 어, 나 거기 서 있을게 아 우리 아래투명이였나 할까? 아 우리 아래투명이였나 할까? 여기 맞지 않나 우리? 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이기자 연승하자 확인 이번에 한 명도 안 보였어 응 나 선불 어 자야 뭐야 이거? 이거 버프 확인하는거야 버프 확인 들어오는거 아니야 다르가? 아 못들어와 못들어와 빨리 갈 생각해 이거 누나 그만 맞아 갈게 우리? 얘네 이거 한다 상대 억법이다 뺏는거 조심해 자야 안보였어 계속 우리 레드 못.. 어 야 사장아 괜찮냐? 야 높불 높불 저한테 먹었어요 언니? 못 먹었어 아 씨바 근데 너무 오래 했다 아 소리 아 괜찮아 괜찮아 나 레드 먹을게 어 얘 높불 잘하면 높불이야 이거 이거 주단 누나도 어 라칸 안보여 아 라칸 안보여 아 라칸 안보여 알아 알아 내 쪽이야 이거 나 드립을 쳐볼게 나 드립할게 바로 형 아 나 다이아도 갔어 라 나 대사 뗄 수 있겠어? 아니 이건 못 빼거든 버린다 땡겨먹자 그냥 우리 아니 내가 그거 할게 아 그냥 나 미드 밀게 그럼 천천히 먹자 아 방금 마우스 씨발 컨트롤 아니 마우스 방금 아 이상하게 돌렸네 시간 더 끌 수 있는건데 일단 편하게 파밍해 아 방금 마우스 포인트 이상하게 됐네 이거 사는거 아 그니까 시간 더 끌 수 있는건데 아 1렙인데 아직 그러게 다 핍 세게 빼나봐 다 1렙 찍었다 아래쪽 무빙 쳐줘 민교 턱 가지 말고 아니 그냥 물면 다이아먹어 주면 돼요? 다이아만 갈게 얘 지금 못 가게 해봐 못 가게 해봐 어 아래쪽 무빙 쳐줘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나 붙을게 형 어 이거 원래는 상성이 안 지거든요 음 음 다음 웨이브 다이브 할거야 다음 웨이브 사장아 밀어야 되지 형 라인 밀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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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 가게면 대박 아래쪽 바이게 견제해 민교는 얘 직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 못 가게면 되는데 어 계속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 밀어 Q1에 라인 밀어 이리와봐 바텀 이제 조심해야될 아 안할게 나이스 도단 다이브다 다운 웨이브 잘하면 아래쪽이야 응 평타 쳐 사장 사장 이거 평타 빨리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어 아래 빨개 친다 어 아래 빨개 친다 아 이거라면 나 시간이 남비가 많이 되는데 빨리 막 터졌어야 돼 바텀 이제 들어가는거 이젠 그만 잘했어 기다 다음 웨이브 천천히 할게 오세블릭 텔 못하게 해줘 W 아껴라 민교야 바텀 다이브 조심해라 얘 죽은거 알아 오세블릭 뒤로 뺀다 형 텔 갈 수 있어 우리 다이브 안 올거 같애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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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이 받고 오세블릭 텔 나 텔 타줄까? 어 텔 타자 이거 다이브 하자 다이브 하자 다이브 하자 기다려 기다려 사이온 기다려 어 사이볼까? 아이고 잡아 잡아 아 죽었다 빼야돼 빼야돼 미드 미드 자르반 어 여깄다 빼 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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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아 축배 넌 어 축배 어 축배 그냥 축배 나이스 오케이 자르반 3내비인데 헐 어 자르반 그냥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그냥 바텀 다이브 안 당기고 훨씬 좋아 우리가 민경우 미드 푸쉬하고 여기 붙어줘 어 레오나는 돌아서 붙을 준비해봐 길대 끌을꺼야 여기 지금 지금은 인파요 못 빠졌어 자르반아 딩굴 자르반아 딩굴 나 돌아서 붙들어가서 돌아가는 중이야 아냐 붙지 완벽히 붙지말고 살짝 와리가리 해봐 누나 응 붙이러 간다 바텀 미아야 이거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라인 밀자 같이 이거 줄게 여깄다 빼 누나 빼 누나 빼 이만이면 편하게 뭐 깨면 돼 빼야돼 빼야돼 4대5야 4대3이야 됐어 이만이 오지마 이만이 오지마 어 안갈게 안갈게 나 집에 갔다올게 그럼 음 라칸 안보인다 바텀 조심해 피관리 잘해야돼 지금 누나 거의 조심해 그냥 음 잘해봐 아까 미드였어 나랑 집 갔다 갈게 응 그 탑 프리징해 확인 프리징해 여기 여기 정도에 오면은 그 탑 죽일거야 자르반 여깄다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강타 썼다 됐어 됐어 나 칸 미아다 지금 빼 지금 빼 민규 물필이 없어 나 이제 아랫모닝 할게 바텀 계속 그냥 무난히 파밍해 계속 음 라칸 미아야 음 미드는 계속 푸쉬해 라칸 미아 언니 이거 홀로 들어갈거야 바텀은 그냥 아 아 그래? 언니 이거 민평 빨리 빨리 내가 3개 먹을게 밀고 주단 누나 올라올준비 해봐 음 민규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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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쪽 어떡해 다운중이야 이거 라칸있다 뒤에 이게 뭐야 싸이영 구마다 이거 이거부터 오세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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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시발 라칸있어가지고 나 뺐는데 요번 턴에 바텀 내려올준비 해봐 아 미드 내려올준비 해봐 요번에 싸울거야 바텀 얘네 까불면은 밀어도 되거든 가자 가자 물어도 되구만 물준비 해봐 입 빠졌어 입 빠졌어 어 불 빠졌다 불 빠졌다 나 크게 가고 있어 안되겠지? 하자 오세블리 잡아줘 오세블리 잡아줘 오세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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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아줘 나이스 탑 조심해야되지 이러면 너 다이브까지 보자 다이브까지 보자 아 마나없어요 탑 조심하지마 탑 조심하지마 나도 마나없어 나 평소 밖에 못해준다 탑집이야 탑집 용 할까? 주단 누나 내 쪽 붙어줄 생각해봐 응? 나 집단 빨리 잡을게 그냥 확인 지금 딘거 같거든 잘해봐 용은 지금 못쳐 이러면 나 이것만 못백해 나 그럼 집 갈게 어 이만희 집 가고 나 집갈래 나 이거 먹는거랑 좋아져 지금 바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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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잘해보면 바텀이야 네에에에에 나 집단 나 집단 확인 이거 주단 누나 직갔다가 전령 바로 뛰어 아아 아이씨 마르다 직갔다가 직갔다가 응 나 궁 26초 마쿠아 이거 CS 이거 진짜 라칸이랑 비슷하거든 풀 뻔 없었지 아까 다야 다야 마칸 라칸 주단 누나 천천히 와봐 응 마쿠아이 안보여 나 대충 육립받는거여 어 주단 누나 오맨하면 돼 우리는 천천히 할게 나 아직 5렙이긴 해 라칸도 아직 못해 타 푸쉬하고 미드 푸쉬하고 붙어 전령쪽 이만희 바텀 혼자있고 라칸 내려가면 우리 바로 전령 칠거야 그럼 라칸 바텀 보이면 누나 그냥 바텀가 알았지 바텀가 지금부터 아 이러면 다시 붙어줘 6렙이다 라칸 어 확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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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돼 막해도돼 막해도돼 W 죽였다 어 여기 핑크와드 이거 지우자 이거 그냥 전령 칠게 바로 싸움 할거야 우리 얘네 오면 라칸 내려가면 누나도 같이 내려가줘 어 무조건 먹었어 탑은 그냥 이따가 늦게 내려와도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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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궁없고 미포 뭐 무리 안해도돼 어차피 이거 먹었어 누나 내려가줘 지금부터 어 아 바텀 다이브 친다 얘네 어 얘네 이거 포기했다 응 포기했으니까 조심해 여기 블루축 조심해라 응 탑 존나 세게가 지금 민규 다음 웨이브하고 탑 다이브 할거야 우리 알겠지 확인 누나 이거 대포 안보여 덩글이랑 서포트 안보여서 조심해 탑 밀어 탑 밀어 우리 탑 다이브야 지금 바텀 조심하고 탑 다이브 민규하고 주단 누나 바텀 가고 쭉 돌아서 간다 나 어 오세블리 텔 있다 인제 근데 오세블리 텔 와도 우리 그냥 조질거야 둘다 알겠지 나 궁도 있어 나 궁도 있어 하자 하자 바텀에 서포트 보였어 라칸 바텀이야 라칸 바텀 잡았어 잡았어 아이스 조심해 바텀 조심해 자르반도 같이 있어 4인이야 오세블리까지 4인이야 그냥 쭉 빼 이만희 쭉 빼 그냥 그 라인 버려 버리고 쭉 빼 버리고 쭉 빼 그냥 어 버리고 쭉 빼 쭉 뺄게 쭉 뺄게 쭉 빼 쭉 빼 그냥 우리 바텀 가줄게 그리고 어 싸이온 그리고 뒤태 각 볼거야 우리 바텀 어 기다려 기다려 걸 준비해봐 준비해 나 궁 없긴해 근데 와드가 없다 여기 그리고 싸이온은 계속 텔 각 볼 준비해 여기 바텀쪽에 알았지 나 이거 쥐러 갈게 음 여기 자르반 어 싸워도 돼 걸어도 돼 다이브 당해도 돼 다이브 당해도 돼 걸어 이런 걸어 그냥 나 텔 있어 어우씨 뭐 뭐 그냥 오케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다시 받아 이러면 타워 끼고 있을 때는 걸어도 돼 응 싸이온 궁 될 때마다 계속 그리고 이니시각 바라 아래 내려오면서 여기 내 쪽 남 amber 내 쪽 내 쪽 내쪽 나 망터가 없다 자야 노공이야 자야 노공 자야 부터 노겨봐 나이스 자야akin 해보자 해보자 나 아직도 안내 여보냐 나 aliment 나 말하니 나이스 나이스 이거부터 뒤에꺼부터 뒤에꺼부터 나이스 나이스 내가 각 되게 좋았는데 아깝다 이거 일단 빼봐 괜찮아 나쁘진 않다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사자나 이거 해 에어보 안되서 X 될 뻔 받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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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가자 끝까지와 끝까지와 다 잡을거야 아 여기까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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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봐 아 아 아 아 사자나 끝까지 오지 이거 아 다 잡는건데 해봐 해봐 우리 괜찮을까 다 잡았어 뒤에꺼까지 이거 사장님 빼지 말고 아니 여기 봐줘 아니 봐줘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거의 다 왔어 다시 나 3조 뒤에 해도 돼 그만하자 근데 그만할까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자 이거 라인 받아야겠다 아니 너무 아깝다 아 여기서도 그냥 대가리 밀어줘 지금 싸이오 차 안죽어 지금 타이밍으로 대가리 밀어줄게 내가 탑 갈게 탑 내가 받을게 일단 라칸 이제 어딘지 몰라 킬 먹인단 마인드 이거 미드밀고 블록 쪽 들어가줘 그 누구 그 누구냐 민교야 알겠지 어 탑 잡았다 이거 탑 쪽 모빙 치면서 민교 나 가는 팀 오 살았다 아니야 고마워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아이스 민교 민교 이거 다이브 민교 다이브 민교 다이브 너희 중독뿐에 살았어 불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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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20초고 민교 그리고 다시 미드가 그거 주고 우리 용먹거야 20초 후에 스펠 우리가 훨씬 좋아 사장 글라임 밀고 내려와줘 내려가줄게 내려가줄게 가자 가자 가르반 로그 지금 내려갈게 민교 피갈리 피갈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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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아 바퀸먼 다퀴려 아아 바퀸먼 빼고 용 싸움보면 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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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반 죽네 아 오세블리 살짝살짝 치면서 지금 용 치고 있다 얘네 오세블리 뺐고 바로 용가봐 오케이 이러면 미드클부터 사장이 미드와 미드와 용 지금 먼저 쉴 필요없어 민교는 견인해서 왔죠 바퀸고 지금 거기서 어 됐어 다시 용으로 가자 용으로 가면서 바텀 나되면은 이 새끼들 잡을거야 그냥 바텀 나면은 때린단 마인드 어 그렇지 여기 까지만 용으로 가자 다시 여기 까지만 용으로 가자 다시 여기 까지만 용으로 가자 다시 여기 까지만 용으로 가자 다 있어 있다고 생각해 자르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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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은 노궁이야 자르반은 노궁 여기 까지만 다시 다시 현실로 가자 오케이 다시 인원 찢어져 지금 나 성전타민 아무것도 하지마 지금 이만희 미드가 이만희 미드 아 민교 빼야된다 라칸 궁있다 헤르메스 가자 헤르메스 지말 말이지 나도 헤르메스 가야지 이거 무서운데 집에 갔다 와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에 싸이온 가고 궁으로 올라와주고 민교가 탑가 어 민교가 탑가 어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그냥 여기까지 밀고 우리 전령에서 싸우면 여기서 그냥 궁 박아버려 알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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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운전 야무지게 해라 오케이 무면허긴 해 무면허야? 어 변수인데 안에는 미드 쓰고 괜찮아 괜찮아 내 무면허면 더 좋아 사장아 괜찮아 괜찮아 너 지금 느낌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거 아니야 나 카트라이드 무지키 손가락 조심 여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거 조심해 민교야 너도 여기 조심 시야 없다 어 나 사리는 중 어 우리쪽 이제 정글 붙어줄래? 어 아냐아냐 탑 그냥 너 대가리 박아 오케이 대가리 박아 지금부터 박을게 싸이온 궁 뒤로 써서 살면 어 개이득이야 거기 인원 빼주면 여기 일로 가고 우리 바로 전령 그리고 싸이온 기다리자 이만희 다음라인 클리어하고 우리 전령 칠거야 어 그리고 사장이 그 라인 클리어하고 다음라인 클리어하고 궁되게 밑에서부터 다음라인 클리어? 어 민교 조심하고 민교 조심하고 다음라인까지 클리어해 확인 우리 미드 클리어하고 내 쪽 봐줘 내 쪽 볼 생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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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볼 생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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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갑 갑 어 여기 됐어 다시 다시 여기 민교 쪽 봐 민교 쪽 봐 어 야 안주고 나 안주고 얘네 나 못 물어 여기 와봐 응 민교 쪽 봐봐 어 우리 걸렸어 이만희 다시 미드 클리어해 응 주단 누나 조심하고 싸이온 위쪽으로 궁갑 봐봐 궁갑 봐봐 어 궁갑 봐봐 어 얘네 나되면은 그냥 궁 바로 그냥 박으면 돼 이거 자야 키우려고 할거라 아마 포기할거야 그럼 자야 궁 빼볼까? 여기 와드다 바로 전령 쓸게 이거 전령 칠게 어 싸이온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봐 어 알아 알아 얘네 나되면 궁갑 박을거야 이거 자르만 보이면은 그냥 바로 궁 박아줘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라칸 자칸 여깄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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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했어 나 궁 천천히 다시 다시 진영 가다듬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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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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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운다 누구 못봤는데? 자야풀인가? 나 나 내풀이야 미안 내가 아플 썼어 다시 미드 가고 나머지 여기에는 인원 필요없어 이제 응 좋았다리 나이스 나이스 내가 아플 썼어 다르반 잡을 수 있잖아 아래쪽 정글 다 주 생각하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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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하고 그 바텀 쭉 밀고 나 전력 깔게 니네 올라오는 데밍에 딱 우리 미드에서 약간 결합하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김민규 조심해라 거기 아이고 약한 보입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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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핑크였었던 것 같은데 누나 시야 아래쪽으로 뚫어야 돼 우리 위쪽 시야 필요없어 아래쪽으로 어 미드 살짝 조심하고 아싸 완전 싸이온 궁미라 초지 싸이온 쪽 어 세게 세게 괜찮아 너 뒤져도 돼 뒤져도 돼 이거 웬만하면 누나 핑화 여기다 박아줄래? 응 다시 미드클 핑화 박아줘 박아줘 그냥 이거 지우자 다시 미드 클리어하고 사이드 가면 개 땡큐야 이거 지금 굴도저처럼 해 사장 이제 나 텔 있어 이거 갈리오 안보여 지금 갈리오 미드 붙잡고 용쪽 가자 탑 이거 조심해봐 얘네 이제 탑 갈수도 있거든 탑 지금부터 조심 갈리오 잡자 라인 클리어하고 바텀와줘 이거 바텀 잡자 내가 가볼게 바텀한다 우리 바텀 미드 걸리는거 조심 나 궁있어 어 자르반 내려간다 나 궁있어 어 어 사장이 텔각 봐라 미드 조심하고 모세블리 노프리다 그리고 그냥 욕먹으면 돼 우리 뭐 하진 말자 나 피상황이 나 미드 1차는 주면 안돼 이거 1차 내가 붙어줄게 나 혼자 쏠용할게 사장이 세게 세게 하면서 궁각 봐 거기 레드쪽 와줘 그리고 다 다 레드쪽 와줘 레드쪽 와봐 지금 막불려도 되거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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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있겠다 마카이 엄버인다 마카이 엄버인다 해도 돼 해도 돼 살짝 빼면서 나이스 나 궁있어 궁있어 다시 미드로 가자 다시 미드로 넓은 곳 있어 왜 내 궁 좋아 확인 그 다음에 누가 이제부터 바론시야 이거 미드 뚜드려봐 살짝 두드리다가 애들 막는 느낌이면 빼자 살짝 두드리다가 나이스 궁 쓰고 뺄 나이스 더 두드려봐 더 두드려봐 싸이오 가지마라 이거 궁 다이브 준비 다이브 준비 다이브 준비 따이브 준비 다이브 준비 따이브 준비 가자 풀 탔다 다 잡을거야 마햇까지 잡아 오예elt 다르만 올라온다 여기 됐어 됐어 다이브 준비 다이브좀비 골인 바론가자 바론가 바론과에 나머지 바론 나머지 바론 가자 전령 이거 줄게 내가 핑할게 나 여기 탔다 먹으면 돼 자르반 내가 마크할게 나 강타 없어서 자르반 마크 잘해줘야 될 것 같아 만약 오면 오진 않을 것 같긴하거든 마크 좋았다 자르반 직 찍었어 전령 깔끔하게 포기할게 아 저거 큐식 직 가자 직 가자 나이스 나이스 우리팀 짠나 잘하네 짠나 잘하네 짠나 잘하네 직 갔다가 초식에 사서 와야겠다 용 3분의 8 20분 기다렸다가 초코 뽑고 가 미드 4렙차이 나이스 오세블레 노플이야 정글도 3렙 탑도 2렙 정글 3 아니 저승라일 때 0킬 5데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와 이거 탑에서 내가 이거 아까 견제하는데 2킬 먹고 시작한 자르반이 저렇게 말린다고 깨달았다 언니 우리 깨달았잖아 민교 살짝 조심해 볼래? 민교 살짝 조심 지금부터 싸이온은 봐봐 싸이온은 그냥 대가리 박아도 돼 세명 빼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다 뺄게 대가리 박아 싸이온 싸이온 대가리 박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타이밍 때 궁각 한 번씩 살짝살짝 보는 느낌이야 어 따포라가 우리 미드만 지금 조심해 미드 조심해봐 미드 조심해봐 어이 민교도 드리블 쳐도 돼 사이드 둘 다 드리블 치자 아냐 사이드 드리블 한번 거는 각 볼까 미드 모여하네 여기부터 이쪽으로 붙어서 지금 싸이온 살짝 조심 아래 다 내려갔다 나 이거 탐 이렇게 이제 어 위쪽으로 우리 미드 조심 위쪽으로 여기 조심 건다 건다 안 걸렸어 우리 야 건다 건다 사장 가자 가자 나이스 이거 라칸 다 버리댔다 하면 이겨 다 죽여 다 죽여 하면 이겨 와봐 아 방금 뒷무빙 못뚠거 이거 자야 궁 빠졌어 어 나이스 끝내 끝내 나 궁대 뭐야 아 시바 입력 아 끝내 아 나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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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력까봐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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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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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교 탁가 민교 탁가 민교 탁가 민교 탁가 아 우리 팀 다 안나는 안하네 너무 아파 억제기 두개는 밀 수 있겠다 억제기 두개 밀자 탑 한 명만 가질래? 어 어 저 억제기 결정 빠절래? 이거 억제기 하나만 하자 하나만 하고 뺄게 응 억제기까지 민교도 미드 살짝 붙어줘봐 아 붙을게 반란 반란 이거 자야 노궁이야 음 나 이거 뒤에 깔았어 아니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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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죠 민교 아 좋댔다 괜찮네 아 괜찮아요 락칸킬 오케이 잘했다 몸이 가벼워 지금 민교 아니 나쁘지 않았어 아니 개 아깝네 진짜로 이거 자야 아니 내가 할만했어 김민교 괜찮아 이거 안 좋은 시선가 상급차이 아깝이야 아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어 어 어 여깄다 공허가야겠다 용보장 흠 어 저승 라이크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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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승 라이크댓 오 마이갓 GG렙 쥐어 자야 궁 돌았어 이제 음 근데 이러면 용탄벌었다 용탄벌었거든 근데 용한다 해볼래? 어 이거 우리가 이겨 우리가 무조건 이겨 용탄벌었어 이거 어 용 4시 먹어 용 4시 편하게 먹어 이거 다 다 다 이거 싸이온이 미드 쓰고 나머지 집탄자 잡은 다음에 바텀 그냥 다 가면 되거든 이거 네 싸이온이 미드에서 궁각 꾸면서 따이브 때 도와주는 느낌으로 하면 돼 아 나 너무 피가 많이 빠졌어 집탄 잡고 싸이온 혼자 미드고 다 이제 바텀 나머지 가자 쭉 가 쭉 가 쭉 가 괜찮아 바텀 물려도 돼 지금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확인 어 따이브까지 봐도 된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얘네 내가 암라인 쓰면 얘네 라인 클릭 못해 니터해 생각하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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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미드 할게 오이 미드 대가리 박아 미드 하다보면 얘네가 이거 억지로 걸거거든 그때 사장한테 헬타고 오던가 해라 이거 미드를 두드려도 되거든 얘네 라인 뒤로 빼게 하자 이거 바텀 셋 해 그냥 바텀 셋 해 여기에서 우리는 자야 라칸 우리 쪽으로 빠지면 다시 가자 마오카이 봐도 되거든 자야 라칸 없으면 이거 뚜드려 자야 라칸 바텀이야 어 뚜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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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안 보여 이제 간다 간다 걔네 간다 빼 우리 지금부터 빼 다시 바텀 뚫어줘 그 다음에 다시 사장이 우리 다시 미드 어머 다시 이거 맞다간다 사장아 사장아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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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가는 중 이거 싸움보자 싸움보자 천천히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야 태그 왔었게 집 갔다 태그를 올게 자야 궁 빠졌어 안 빠졌어 지금 빠졌어 빠졌어 이제 아 내 쪽 내 쪽 내 쪽 아 아 나이스 아 다행이다 금나누나 고마워 끝내자 고마워 이만희 끝내자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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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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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이겼다 이겼다 이만희 죽여 이만희 죽여 윙 윙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하네 아 잘했다 진짜 야 뭐야 길었다 야 진짜 길었다 절하대 존나 잘한다 아니 진짜 아니 절하대 내가 본 정글러 중에 제일 잘한다 진짜로 아 절하대 진짜 잘한다 아니 내가 초반에 많이 못했어 아니 교전사 경계사 처음 봐 아니 내 실수가 좀 많았어 아니 진짜 같이 해본 정글러 중에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아니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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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했어 반반 더 잘할게 박탑 안 다이브 안 당해주는게 존나 컸어 아니야 절하대 제일 잘했어 너무 잘해 초반에 아니 아니 절하대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절하대 아니 근데 이게 라이너들이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라이너들이 너무 잘했어 아 이거 빈말이 아니라 내가 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아 아 아 진짜요 싸움 각을 보는게 진짜 지린다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자기가 스킬을 빼놓고 다 해놓고 요리를 다 다짐해 놓고 자 이제 나머지 해 아 그런가 아 아 근데 내 오더를 이해해주는 그 이해도 좀 최상이야 김민규가 진짜 그거 알고 있어 그 핵심을 알고 있어 아 일단 민규가 그 반말지 아직 안 끝났다 너무 나댄다고 그러지 아 맞아 아 우리 근데 마지막판 이겨야지 또 아니 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